안녕하세요. 결혼에 대한 불신이 생긴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일부러 비혼이 된 건 아니었고요. 워낙에 공부에 치이고 일에 치여 제대로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주위 친구들만큼 이성의 관심이 지대한 편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연해 숙맥이던 제게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봄바람을 가장한 거대한 황사태풍이었지만은요. 습하고 더운 요즘 주말인데 밖에 나가기도 싫고 무료한 와중에 그때 당시 제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도 공유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방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곳에서 보리굴비 장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태생적으로 내양적이고 학교마저 남중 남고를 낳았던 제 주위에 여자라고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전부였습니다. 제 친구놈들은 그래도 주위 학교 여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하던데 저는 영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치밀할 것도 딱히 없었고요. 굳이 말하자면 공부가 침이었달까요? 넌 사내놈이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기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좀 할 것이지 삐쩍 말라가지고는 허구헌 날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냐? 모쪼록 사람은 마음 건강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여야 뇌도 기운도 더 맑아지는 거야. 해병대 간부였다 허리디스크 문제로 제대를 했던 아버지께서는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저를 조금은 못마땅히 하셨어요. 아마 걱정이 되셨던 거겠죠. 아버지는 속된 말로 상남자인 분이었거든요. 나이가 드신 아직까지도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가시고 주말엔 꼬박꼬박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셨고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사정사정을 한다는데 우리 효식인 얼마나 기특해요. 네 참 고등학생인 자식한테 공부 좀 그만하고 나가서 놀라고 핀잔 주는 부모는 당신밖에 없을 거유. 나는 내 아들 기특하기만 하고만 몰. 그런 아버지에게서 저를 감싸주는 건 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하실 뿐이라 그런 어머니의 말에 흠흠하며 아무 말씀 못하셨죠. 내가 네 엄마랑 결혼하려고 무려 2년을 너희 엄마 뒷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녔다. 그러다 겨우 결혼해서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허리를 다쳐서 전역을 하는 바람에 너희 엄마가 아직 아기인 널 얻고서 사정사정해서 식당일을 나갔다는 거 아니냐. 게다가 뱃속엔 네 여동생 유미까지 들어있었는데 말이야. 그 덕에 나도 치료받고 네 엄마가 일도 잘 배워와서 보리 굴비집을 차릴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잘해. 이 집안엔 너희 엄마 없었으면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어. 동네에서 성격이 강하고 대쪽 같기로 소문이 났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드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질 정도로 듬직했죠. 아직도 아버지는 제가 아는 남자 중에서 최고로 멋진 분이라고 전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에 공대에 입학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른 초반의 나이에 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제 여동생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시집가라고 여동생을 그렇게 닥달했던 아버지는 막상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무척이나 서운한 눈치셨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를 먼저 뵈? 에휴 애가 애를 가졌네. 그 놈 그거 제대로 된 놈 맞아? 어떻게 준비도 안 되었다는 놈이 조심성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안 되겠다. 너 그 놈 좀 당장 이리로 불러와봐. 감히 귀한 내 딸을? 솔직히 웃겼어요. 투덜거리다가 벼랑간 벌컥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동생의 배를 보며 똥배가 아니었어? 하고 갸웃거리시는 어머니나 말이죠. 저는 다음날 서울로 다시 올라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첫 인살로 온 정서방에게 아버지가 식탁 의자까지 던지려고 하셨다네요. 여동생은 기암을 하며 나 임신했어. 던지기만 해봐. 하고 그런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었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눈앞에 그려져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을 끽끽대며 웃었네요. 우여곡절 끝에 여동생은 초스피드로 결혼해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 댁 근처의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얻어주셨고요. 아무리 세상이 남녀 평등하게 변했대도 아직 딸자식 시집 보낸 부모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러니 내 딸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집이라도 한 채 해보내는 거지. 결혼해서 출간 여동생의 방을 정리하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눈엔 아주 희미하게 물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 아버지도 나이가 들긴 드시는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했네요. 심란하신지 괜히 방에 덩그러니 남은 여동생의 침대를 쓸어내리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게요. 사람이 든 자리 몰라도 난 자리 난다더니 아들 서울로 올려보내고 딸자식 시집까지 보내니까 집이 휑하네요.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싶고 휴식이 넌 잠깐 천천히 가라 우리 더 늙기 전에 집에도 자주 들르고 너 장가 보내면 며느리 눈치 보여서 자주 부르지도 못하잖니.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했어요. 제가 서른 중반이 넘고 서른 후반에 접어들 때까지도 결혼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점점 초조한 기색을 보이셨죠. 너 여자친구 없냐? 결혼 안 해? 유미네 딸은 벌써 여섯 살인데 넌 언제 장가가서 애 낳을 거야? 네 엄마 말이 맞다. 너 벌써 머리도 좀 벗겨지는 것 같아. 하루 종일 회사에만 틀어박혀서 그러고 있으니 네 모근이라고 건강하겠니? 제발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운동 동호회 같은 것도 나가고 해.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데서 인연도 만나고 하는 것 아니냐? 손자리를 알아와도 싫다고 난리니 원. 아버지도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런데 평소엔 부모님의 저런 말을 한기로 듣고 흘려넘겼는데 아무리 외모에 신경을 별로 안 쓰던 저라도 머리가 벗겨지는 것 같다던 아버지의 말은 영 신경이 쓰이더군요. 아시죠? 남자들은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스스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긴 한데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탈모에 좋은 운동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상단에 탈모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써있더군요. 이후 저는 열심히 검색을 해 제일 건전해 보이는 조깅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처음엔 무척이나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이 무척이나 상쾌하더군요. 제발 나가서 땀 좀 흘리라는 아버지의 말이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정말 성견 지명이라도 있으셨던 건지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여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일반 회사원이었던 여자친구는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집돌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외향적이기도 했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30분은 뛰고 회사 갔다가 집에 바로 안 들어오고 무조건 약속이나 모임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고 들어와야 아 오늘도 알찬 하루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동안 연애를 했어도 다들 나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지 뭐야 연애가 좋긴 한데 너무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엔 좀 버겁더라고 근데 효식 씨는 워낙에 바쁘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 많이 봐야 조깅 모임 때 아니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고 진짜 난 지금이 딱 좋아 우린 아주 천생연분이야 저야 뭐 사실 더 자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저 정도가 딱 좋다니 내가 좀 더 참고 배려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났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을 배로 본가에 내려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영초상집이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효식아 네 엄마 암이란다 자국 내 마감이래 네? 엄마가요? 갑자기요? 그래 폐경한 지 오랜데 생리처럼 출혈이 있어서 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다 바로 어제 암 진단을 받았어 다행히 초기라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 좀 받으면 재발율이 거의 없대 다음 주에 곧바로 수술 일정 잡았다 너도 휴가 뺄 수 있으면 빼고 와 다행히 초기라고 말씀하는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다행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별일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켜주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는 거의 세상이 끝난 듯한 표정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씩씩해 보이던 어머니도 막상 수술날이 오니 무서우셨던 모양이더군요 수술을 위해 전날 입원했던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거든요 여보 수술 잘 되겠지 나 아무 일 없겠지 당신 계속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지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딜 가겠어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잠 한숨 푹 자고 나온다고 생각해 무슨 일 생기기만 해봐 내가 아주 병원을 전부 뒤집어 엎어 나서라도 당신 꼭 다 낫게 해줄 테니까 다행히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며칠간에 입원 후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회사를 쉬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는데 도통 어머니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여동생은 그런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죠 여긴 너무 걱정 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도 아빠도 잘 돌볼게 그래 부탁 좀 할게 아버지 저렇게 오시다가 응급실이라도 쉴려 가시겠다 다행히 어머니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시긴 했지만 점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되는지라 저는 거의 주말마다 본가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만나는 횟수에 연연하지 않던 여자친구가 지나가는 소리로 외롭다며 투덜댈 정도로 말이죠 이후 쾌차하신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보리 굴비집 영업을 재개하셨어요 아버지는 암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며 펄쩍 뛰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진 못하셨죠 아직 창창한 60대인데 집구석에서 놀면 뭐해요 나중에 정말 크게 아프기라도 해봐요 병원비가 어디 한두 푼 들어가겠어요? 자식들한테 집 말고 도움되는 부모가 되려면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렇게 한동안 본가를 오가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벌써 마흔이 되었더라고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한지도 헬스로 벌써 3년째가 되었고요 나이도 있고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우리에겐 좋은지 나쁜지 모를 소식 하나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효식씨 어떡해? 나 임신 5주 차례 바로 여자친구가 그만 혼자 임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처음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내리친 듯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도 못했는데 대뜸 내 아이가 생겼다니 말이죠 하지만 결혼을 고민하던 시기에 마침 아기까지 찾아왔으니 저 여자가 정말로 내 인연인가 보다 싶었어요 저는 반지를 사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고 혼자 살던 여자친구는 우선 제가 살던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오피스텔로 짐을 싸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순서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애 먼저 갖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세상 일이 뭐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라는 법이 있나? 그건 그렇고 우리 이렇게 살림 먼저 합친 김에 이제 서로 아내의 남편이라고 부를까? 어차피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여자친구의 권유로 호칭을 바꾸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유부남이 되는가 싶어서 말이죠 임신을 했다 보니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어요 우선 우린 서울에 있는 처가로 먼저 인사를 갔죠 지난날 여동생의 남편인 정서방에게 의자까지 던지려고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었는데 의외로 처부모께서는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시더군요 우리 딸이 나이는 찼는데 영놀기만 좋아하고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었네만 반갑네 모쪼록 우리 딸 잘 부탁함세 장인어른은 무척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에게 듣기로 장인어른이 입에 발린 소린 못하는 대쪽같은 성격이라 회사에서 진급을 잘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했다고요 사실 당신 우리 집에 인사 갔을 때 우리 아빠가 엄청 잘해줬잖아 나 그전에 아빠한테 전화로 엄청 호되게 혼났어 어디 여자애가 겁도 없이 부모한테 말도 안하고 살림부터 합치냐고 와 나 진짜 아빠가 쫓아올까봐 너무 무서웠다니까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을 무척 무서워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 또한 아버지가 무섭긴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미 전화로 아버지에게 아주 불효령을 들었거든요 너 이 썩을 놈이 내가 정서방이 결혼 전에 먼저 유미 임신시켰을 때 그렇게나 길길이 날뛰었는데 내 아들이란 놈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크게 할 짓이야? 너 그 집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휘둘러도 그냥 얌전히 맞아라 알았어? 이런 말을 들었으니 아내를 데리고 본가에 내려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한숨을 푹푹 쉬며 본가로 내려가니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가 저희를 반겨주시더군요 어머니는 이미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들을 차려놓으셨고요 아이고 아가씨가 참 예쁘게도 생겼네 어서와 홀몸도 아닌데 내려오느라 힘들었지?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두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아버지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효식이 이놈이 정말 평생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작정인가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예쁜 면을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면을아 우선 내가 사과하마 아들농 간수를 잘못해서 남의 집 귀한 딸인 널 임신 먼저 하게 한 거야? 그래도 우린 너무 기쁘다 아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던 효식이 얘가 며느리랑 손주를 동시에 데리고 왔으니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너희 사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해주마 아 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유미한테 해주셨던 이 지방 아파트 가격보다 최소 두 배는 더 비싸요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네 엄마가 자식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내가 말리는데도 귀엽고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도 대출받으면 서울의 집 정도는 장만할 수 있는데요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사고친 놈이 말이 많아 그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 필요한 데 써라 애도 금세 태어날 건데 애 키우면서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거야 내가 너무 크게는 못해줘도 25평짜린 해줄 수 있어 지금 돈이 묶여있긴 한데 너희 애 낳을 때쯤이면 풀릴 거다 그때까지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이사할 준비하고 있어 저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지만 아내는 아주 환한 한박 웃음을 짓더군요 이후 2주 뒤에 본가에 한 번 더 내려갔었는데 그때 아내가 제 부모님께 정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며 콧소린 예사에 평일에 일하느라 힘드셨죠 하며 저희 어머니 발까지 주무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잘 아는 아내를 보며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고요 해수로 3년을 만나면서 아내가 저렇게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말에 아내가 좀 지나치게 알랑방귀를 끼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쨌든 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아내의 모습이 싫지 않아 저는 아내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임신 초기인 만큼 더 조심하고 싶다고요 제 벌이로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던 터라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같이 살기 전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아내는 결벽증이 심해도 너무 심하더군요 게다가 벌레라면 아주 치를 떨었고요 여보 저기 거미 거미 잡아줘 당신 도대체 혼자 살면서 집 청소를 얼마나 안 한 거야 집에 먼지가 많으니까 저런 거미가 들어오지 싱크대 물자국은 또 어떻고 설거지를 했으면 바로바로 튄 물자국도 다 닦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마다 침대에 돌돌이는 꼭 세 번씩 돌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야 머리카락 한 올 안 남는다고 또 내가 샤워하고 나올 때 머리랑 몸 닦는 수건은 따로 쓰라고 했지? 엉덩이 닦은 수건으로 얼굴까지 닦는 거야? 더럽게 정말 처음엔 그냥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맞춰가면 되지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아내는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저 어디 가서 정말 더럽다는 소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생활 먼지 정도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 아닌가요? 게다가 샤워하고 수건을 저렇게 두 장씩 쓴다는 건 살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니 어떻게든 배려해 주자 싶어 저는 정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웨딩 촬영 먼저 하고 싶다며 벌써 큰 돈 들여 웨딩 촬영도 마친 상태였고요 하지만 아내가 임신한 지 10주 약 두 달 반가량 되었을 때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때가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라 부모님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동생 내외에도 만나 저녁 외식을 하기로 했기에 저와 아내는 집이 아닌 부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죠 뭐야? 이런 외진대에 있는 가게였어? 으... 산 근처로 가면 벌레 많이 나오는데 벌레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아내는 오만상을 쓰며 식당 외부를 둘러보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식당 문 바로 위 지붕에 달려있는 커다란 거미를 보고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으... 으... 아... 깜짝 놀란 어머니가 달려나와 거미와 거미줄을 치워주셨지만 이미 그때부터 아내의 안색은 눈에 띄게 나빠져 있더군요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무척이나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많이 놀랐어? 괜찮아? 당신 눈에 내가 괜찮아 보여? 아... 진짜 짜증나 애 떨어질 뻔했잖아 당신 내가 벌레 싫어하는 거 알면서 굳이 날 이 거지 같은 데로 데려왔어? 그냥 시댁에서 기다렸어도 됐잖아 아... 진짜 신경질 나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부모님 가게인데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래도 저는 애써 표정을 풀었어요 어머니가 알게 되면 분명 속상하셨을 테니까요 서울 아가씨라 벌레가 많이 무섭지 그래도 사람은 안 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 앉아 있어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입덧 오기 전에 임산부는 많이 먹어둬야 해 기다려봐라 내가 안 그래도 너희 오는 시간에 맞춰서 고리굴비 몇 마리 구워놨어 하지만 어머니는 아내의 말을 이미 다 들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민망하신 표정으로 애써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보는데 마치 제가 죄인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신경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근처에 산이 있던지라 이곳엔 산모기가 자주 출몰하곤 했었는데 그게 하필 아내의 팔에 앉았던 모양이에요 아씨 모기 모기 엄마야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과 몸을 마구 털며 비명을 찔렀어요 저는 얼른 모기를 따라가 잡았지만 이미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괜찮니 새아가 밥과 반찬들 그리고 구운 보리굴비를 내어오시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쟁반을 상에 올려놓고 아내에게 물으셨어요 아내는 애써 인상을 풀며 울상을 짓더군요 아 어머님 저 벌레 엄청 무서워하는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럴 거면 그냥 집으로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그래도 내 생일이라고 애써 너희가 올라왔는데 내가 밥 한 끼는 지워먹이고 싶었어 자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근처에 점심 배달 갔어 곧 오실 거야 아내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눈에 거슬려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 아내에게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상황은 바로 직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자 우리 새아가 많이 먹거라 내가 손질은 다 해줄게 어머니는 평소 우리에게 해주셨던 대로 손으로 보리굴비를 발라내 아내의 숟가락에 올려놓으셨어요 워낙에 결벽증이 심했던 아내였던지라 저는 아내의 얼굴을 살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제가 눈치껏 어머니를 말리려던 찰나에 어머니 또한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셨는지 황급히 주방에서 비닐장갑을 손에 끼우고 다시 오신 후에 굴비를 손질하시더라고요 얼른 먹어봐 우리 집이 왜 가는 허름해도 굴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 어머니는 아내가 영 숟가락을 들지 않자 왜 그런가 싶으셨는지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굴비를 들어 아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어버리더군요 아 진짜 손으로 주물럭된 걸 지금 어따가 가져다 대요 어머니나 드세요 아까부터 비위상에서 진짜 더러워 죽겠네 뭐 뭐? 사람 손에 병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아세요? 아 진짜 이래서 시골 사람들은 문제야 위생관념이 없어 더러울 거면 혼자서 더럽게 굴 것이지 왜 나한테까지 강요를 하는 거야 대체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 이거 못 먹겠어요 그냥 아예 치워주세요 비위상에서 입맛도 뚝 떨어졌으니까 너무 놀란 어머니는 곧이어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민망하셨는지 눈에는 눈물마저 고여있었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내가 아까 손님들 나가고 손을 씻긴 했는데 난 네가 자식 같아서 그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오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당신 표정 안 좋아지니까 바로 장갑도 끼셨잖아 아무리 찝찝했어도 찝찝했어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어? 일부러 당신 생각해서 손수 요리까지 준비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한을 주냐고 아 아니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임신 초기라 제가 기분이 많이 예민한데 오자마자 벌레들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날이 섰었나 봐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임신하면 원래 기분 오락가락 하는 거 제가 화를 내자 그제 아내는 깨갱하며 어머니께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시며 아내에게 괜찮다고 대답하셨는데 더 이상 제가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한 소리 하려는데 바로 뒤쪽에서 미다지 출입문이 드르륵 열리더군요 아, 아버지! 그 사람은 바로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로 배달을 다녀오신 뒤 가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자 무슨 일인가 싶어 밖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그 길로 제 뺨을 아주 세차게 후려쳐버리셨어요 너무 놀란 제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자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제게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야, 안효지! 너 마누라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디 이딴 여자를 임신시켜서 귀한 내 아내가 졌단 말을 듣게 만들어? 네 엄마가 네 깎어 때문에 평균 지급을 받아야 해? 야, 너 이럴 거면 앞으로 여긴 내려오지 마라 자식이고 뭐고 나는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는 네 마누라 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엔 놀라서 자리에 굳어있는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내를 며느리라고도 세아가라고도 부르지 않으셨죠 그리고 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시부모도 부모인데 어디 하늘같은 부모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설사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너보다 한참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저 어머님한테 바로 사과도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저 무서워요 사과? 넌 저딴 걸 사과라고 하냐? 나는 네가 더 무섭다 이깎걸로 제 승질 못 이겨서 시어머니한테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네가 내 며느리랍시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더 무섭고 끔찍해 뭐? 더러워? 시골 사람? 이 싸가지 없는 년 시어머니가 자식 같아서 생선 좀 손으로 발라줄 수도 있지 거기다 대고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널 왜 예뻐했는지 알아? 내 아내한테 잘 아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예뻐한 거야 어른 공경하는 마음 씀씀이가 기특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수운다 연기고 가식이었잖아 본성은 아주 싸가지 없고 추악하기 짝이 없었어 차라리 오늘 널 여기로 부르길 잘했다 오늘 일 아니었으면 아주 깜빡 속을 뻔했어 아주 조상님이 도우셨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비굴한 표정을 짓고 불쌍한 척을 했지만 아버지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도리어 더욱 화가 나서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거의 장장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결국 아버지 귀에 눌린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만 아버지의 화는 사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식인 너 너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평생 살아 아니면 너희들끼리 돈 모아서 알아서 집 구해서 살든가 내가 너희들 뭐가 예뻐서 그 비싼 아파트를 사줘야 돼 부모 소중한지 모르는 며느리 내가 뭐가 귀하다고 집까지 갖다 바치면서 설설 기어야 하냐 말이야 사주기로 한 아파트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에 아내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어요 참 우습게도 그 전엔 고개만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내는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더러워하던 바닥에 무릎까지 털썩 구른 채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애원하더군요 아버님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네? 그 좁은 집에서 새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요즘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대출까지 끼고 시작하긴 저 너무 싫어요 아버님 제가 미우시면 아버님 아들을 봐서라도 아니 제 뱃속의 아버님 손잘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주위에서 시댁에서 아파트 해주기로 했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참 기가 찼어요 아내는 정말 아파트의 진심이더군요 아버지 또한 철없는 아내의 말에 기가 찬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으셨고 저는 이런 여자를 결혼할 사람이랍시고 데리고 온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 얼굴이 뜨거워졌죠 허허 야 더 큰 창피 당하기 전에 그냥 너희 둘 다 올라가라 아파트 같은 소리하고 있네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어 네 엄마 생일에 한시라도 더 기분 잡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안 꺼져 나가라고 저는 엉엉 우는 아내를 끌고 나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아내는 엉엉 울며 저를 보챼고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꽥 질렀죠 제가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아내는 조용해지더군요 여보 아버님 진짜 아파트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내가 말 씻어 좀 했다고 태도가 그렇게 확 변하셔? 어린이 절해도 되는 거야? 어? 너 진짜 그 입 안 닥쳐? 내가 도대체 너란 여자를 뭘 보고 3년이나 만났는지 모르겠다 나 운전하느라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여기 확 그냥 내려두고 갈 테니까 아내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아버지를 쉽게 봤던 모양이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랐으니 아버지 앞에서 졌단 말도 쉽게 짓거릴 수 있었던 거겠죠 서울에 올라온 이후 저와 아내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배 속 아이가 마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와 둘이 있게 어색했는지 아내는 친정에 갔고 저는 심란한 마음에 옷장의 옷가지들을 다 꺼내고 제습제를 갈아놓고 있었어요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여름도 대비할 겸 생각도 정리할 겸 해서 말이죠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 웬 서류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 것은 아닌 게 확실했으니 아내의 것일 텐데 이게 뭐기에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 놓기까지 했나 싶어 저는 얼른 그 서류봉투를 열어보았죠 그렇게 제 손에 들려나온 그 종이의 정체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소장? 그건 바로 위자료 소장이었습니다 총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청구한다는 소장 위로 쪽지 하나가 클립에 끼워져 있더라고요 윤미선 씨 유부남 돈으로 갖가지 선물도 받고 스릴 넘치게 불륜도 하면서 즐거웠죠 이제 남의 가정 파탄은 대가 치를 시간이에요 모쪼록 윤선미 씨가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네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날짜를 보니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이 최근에 받은 서류더군요 그럼 아내가 최근까지 아니 적어도 저와 연애하는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양다리였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부남과 말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평소에 옷장을 잘 뒤지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엄청난 서류를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간도 크게 숨겨두다니 말이에요 저는 그날 곧바로 사람을 써서 아내의 뒷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더군요 불륜을 시작한 시기를 따져보니 어머니가 암에 걸려 제가 한창 아내를 만나지 못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고 그 남자와 헤어졌는데 그 불륜남의 아내가 그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불륜남의 아내가 회사까지 쫓아와 회사는 난리가 났었고 결국 회사에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와 그놈을 권고사직해버렸다고 해요 대놓고 짜리진 않았지만 스스로 나가라며 엄청난 눈치를 줬던 거죠 그때 아내는 제게 임신 핑계를 대며 일을 그만뒀었던 거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럼 아내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퇴근 후 집으로 가 아내에게 그 소장을 던져버렸어요 아! 아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네가 옷장에 숨겨놨던 위자료 소장이지! 뭐?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파리해진 얼굴로 다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여보! 이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이미 다 뒷조사까지 마쳤어 야!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사람이 집안일로 힘들 때 지 외롭다고 그새 바람을 피웠냐 그것도 유부남이랑 진짜 넌 대가리가 텅텅 빈 년이었구나 너 똑바로 말해 네 뱃속의 그 애, 내 애야, 그놈이야? 아니, 네 뱃속의 애가 내 애든 그놈 애든 나는 너 용서 못해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판에 이제 너에 대한 신뢰까지 전부 무너져서 난 너랑 절대 결혼 못하겠어 만약에 그 애가 내 애라는 확신이 들면 그 애 낳아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근데 누구 애인지 확신이 없다? 그럼 애를 지우든 그 애 낳아서 미혼모가 되든 그건 너 알아서 해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리고 소름 끼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랑 더 살부치고 살 일 없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 남자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다 그놈 아내가 오해해서 나한테 소송까지 걸고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분명 다른 여자가 있었을 거라고 안 그래도 저 소장 들고 나도 변호사 알아볼 작정이었어 정말이야 이 애가 당신 애가 아니면 누구 애겠어 어? 우리 결혼식도 석 달밖에 안 남았고 이미 혼인신고 빼고는 다 준비 마쳤잖아 나 당신 아내잖아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가족을 버리면 어떡해 여보, 내가 앞으로 잔소리도 절대 안 하고 깔끔도 안 떨고 정말 잘할게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직접 너 데려가시라고 할까? 아님 네 발로 나갈래 어차피 네 짐 얼마 되지도 않잖아 하나도 내 눈에 안 띄게 당장 전부 가지고 꺼져 어떻게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해? 여보, 하지마 내가 네 발로 나갈게 아빠한텐 제발 전화하지마 자기 아빠가 무섭게 무서웠던 모양인지 아내는 그제야 엉엉 울며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이후 저는 수소문 끝에 저는 그 불륜남에게 연락을 했어요 궁금했거든요 그 여자 말대로라면 아이는 정말 제 아이인 게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끝까지 제게 거짓만만 늘어놨더군요 그 불륜남은 뻔뻔하게도 제게 모든 사실을 다 시인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 미선 씨 사랑했어요 그 애가 제 애가 맞으면 충분히 책임질 생각도 있고요 어차피 저도 이혼당한 마당에 미선 씨랑 못 합칠 건 뭐겠어요 참으로 눈물겹더군요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철철 흘러넘치는 모습이 말이죠 저는 그놈에게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까 했지만 아직 전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증명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수없게 똥 밟았다 치기로 했죠 어차피 그놈도 자기 아내에게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전 아내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확신이 정말 없었던 건지 제 집에서 쫓겨나고 바로 다음 주에 아이를 지웠다더군요 그때 제 장인어른이 될 뻔했던 전 아내의 부친이 제게 전화로 그 사실을 말해줘서 알게 되었죠 정말 미안하네 내가 무릎 꿇고서라도 사죄를 하고 싶네만 나를 마주하는 게 효식군에겐 더 기분이 나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전화로 대신 사과하네 내가 딸자식 교육을 정말 잘못시켰어 미선이는 어제 아이를 지웠다네 그것도 큰 수술이라고 애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는 걸 내가 싱크대에 죄다 부어버렸어 뭘 잘했다고 그 입에 그 좋은 걸 먹이겠나 내가 평생 딸년 잘못 키운 질 자네에게 마음속으로 사죄하며 살 테니 부디 너무 상처받지 말았으면 하네 어떻게 저런 바른 부모 아래에서 저런 여자가 나왔을까요? 이후 본가에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는 찢찢하고 혀를 차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행여 나중에 또 불쌍한 척 찾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말어 알았어? 아주 그때 식당에서부터 싹수가 노랬어 그냥 인생 공부했다 쳐라 그리고 효식이 너 이거 하나는 단단히 명심해 또 어디서 저 딸년 데리고 와서 네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도 그날로 내 호적에서 아웃이야 알았어? 아빠 그만해 오빠도 지금 속이 속이겠어 근데 오빤 진짜 여자랑은 결이 영 안 맞나 봐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 만난 여자가 그런 인간 쓰레기였대 그만들 해 효식이 너 얼른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휴가도 며칠 냈다며 잘했어 마음 복잡할 땐 부모 집에서 따신 밥 먹고 쉬는 게 최고야 집에 가서 썩 좋은 소릴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 부모님 곁이 최고더군요 저는 본가에 머무는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하며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제 엄마를 쏙 빼닮아 조금 얄밉기도 한 조카를 봐주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니 마음이 한결 났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 아내는 그 유부남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혼당한 아내에게 돈이란 돈은 다 뜯기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소문이 더럽게 퍼져 이직도 잘 되지 않는 그 남자와 더는 만나기 싫었던 거겠죠 안 봐도 눈에 헌하네요 그 사이 그 여자는 제 오피스텔에 4번이나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전 경찰을 불러 그 여자를 쫓아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더는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버렸지요 그리고 지난달 부모님께서는 보리굴비집을 정리하셨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집을 꺾으신 거죠 아등바등 돈 모아서 자식집 해주려다가 오히려 그런 꼴을 봤는데 뭐하러 여기서 또 돈을 보냐 나중에 정 네가 필요하다면 남은 돈에서 좀 떼어줄 테니 그동안 나는 네 엄마랑 유유자적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살란다 어머니는 제게 미안해하는 눈치셨지만 저는 오히려 두 분의 그런 모습이 더 보기 좋았어요 이제 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하신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했고요 저는 앞으로 한동안 다시 일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괜한 일탈을 했다가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던 것이 꽤나 큰 후유증으로 남았거든요 그래도 운동이라는 좋은 취미가 생겼으니 앞으로 운동은 혼자서만 하려고 해요 한강을 뛰어도 좋고 헬스를 다녀도 좋고요 요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마흔이 훌쩍 넘어서도 혼자 사는 저를 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보다 평이하더군요 요새는 혼자 살아도 즐길 거리가 많은 시대이니 앞으로 괜히 나이에 쫓겨 결혼을 서두르진 않으려고 합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한 분들이 꽤 있으시죠? 아니면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그런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모르니 꼭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시라고요 물론 그 중에 열의 아홉은 정말로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사람 일의 100%라는 말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럼 다들 신중히 배우자를 만나시길 간절히 빌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